아 거짓말이야 뭐야 누구 찰나의 실수로 아쉽게 탈락하며 돌아온 분들입니다 갓나의 미스테이크 탈락의 소름을 탑세븐을 꺾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이루지 못할 사랑이라면 내가 어쩐다 나가지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아 애완은 속이 타네 아하 그날 밤 만났던 사람 나를 잊으셨나 봐 저희는 처음 봐요 혜성씨가 니성한테 이렇게 하는 게 난 그냥 네가 참 좋아 루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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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토